학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안을 받게 돼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... 그리고... 제안을 받게 될 수 있도록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... 뱅뱅 그리고... 뱅뱅 뱅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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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